자 이번 경기는 병뚜껑 멀리 보내기! 정말 오늘 게임 천국이에요. 한 가지 게임을 저희가 부탁합니다. 이번 경기는 찬용근도 함께하는 걸로. 그게 알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틴탑 멤버 중에 한 명은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립니다. 누가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지겠습니까? 하는 거 보고. 하는 거 보고. 좋습니다. 간단합니다. 쳐서 떨어지지 않고 최대한 멀리 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근데 그거 상대방과 치기도 있나요? 그럼요. 천액이 있죠. 알까기 하면 저죠. 알까기기는 본인이잖아요. 맞아요. 자 그럼 먼저 100% 누가 도전하겠습니까? 제가 먼저 하셨어요. 자 이쪽으로 오세요. 형태롭네요. 자 도전합니다. состояни. 1등. 우리는mez센 takeaway을 가진 쪽으로sa fg1t Q. 몇芸에서 지금 다행히해야합니다. 이게 아니지. . 이 상황과는 분등하게. 몇 씩 해드립니다. 트섭 right. 형 이씨. 그걸 enhances ambitions. 이 상황 mismos 종료 temp의사. 전 이лож mund을 채우겠습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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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ㅎㅎ 현재 2등인데 2등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도전 형 대단해 보여줬어 자랑스럽다 우리 형 차림이 오고 있었어